한글자막 by 김정은 한글자막 by 김정은 Hi, HI , ART , 몬스터! 난 탄야. 난 제오야. 우리 오늘은 우리가 다녔던 모교행 광수교대에 왔어. 1교실 수업 늦어서 항상 이 계단을 뛰어오르곤 했었는데 그치 우리 그리고 과방에서도 많이 배달음식 켜먹었잖아 배달음식 많이 먹었지 딜리버리 D-L-I-V-I-Y 그럼 우리 일단 과방부터 가볼까? 그래 그럼 과방 가서 다시 켤게 바이 비와이 자 우리는 학반 3층에 왔고 여기는 각과의 과방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리고 저기가 우리 미술과 과방이야 어? 저기 누가 있는데? 혹시 신일생인가? 그럼 브이로그 끄고 한번 가볼까? 오케이 그럼 다음 배워요 여러분 하이 H9 아 안녕히 가세요 무슨 일이야 what? WHAT H9 아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새내기인데 어느 과를 봐야될지 모르겠어서 과방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미술과 과방부터 소개시켜주는건 어때 제이홉? 좋아 그러자 좋아 자 가자 레츠고 어 네 자 여기가 미술과 과방이야 천천히 구경해 여기에 많은 추억이 담겨있지 어떤 추억이요? 그 짧은 저녁시간 동안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배달음식 시켜먹었지 다 추억이지 하하 참 많이도 먹었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몸매 관리 비결이라고 맞아 많이 먹은 것 같아도 우리의 추억이라고 여기서 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조별과제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 하하하 조별과제하기 딱이네요 사진만 봐도 재밌어 보인다 미술과는 동덕관가 봐 점심시간에 동기들이랑 모여서 배달시켜 먹는 것도 재밌겠는걸? 여기는 우리 선배들 작품 멋있지? 미술과라 그런지 실력이 너무 좋네요 겁먹었니? 그럴 필요 없어 다들 저렇게 잘 그리진 않아 맞아 내 작품 봐봐 꼭 미술을 잘해야만 미술과에 올 수 있는게 아니야 그래 다들 그렇게 소질있지 않아 그래도 다들 잘 정하고 살고 있다고 하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뭐 우리 제2호 작품을 보면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 저기 우리 앨범 아니야? 어? 우리 앨범이네 이야 이거 완전 추억인걸? 기회를 먹었네? 하하 제2호 키키 키키 어? 너도 우리 사진 같이 구경할래? 저도요? 음 앨범 보면서 미술과에 대해서 더 설명해줄게 네 어? 우리 미술과 친구들 동아리 활동 사진이다 어라? 미술과는 동아리 활동 잘 안하는 줄 알았는데 음 음 That's no no 우리 미술과에서는 한우리 동동 이사칠 극혜 수락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맞아 그리고 동아리뿐만 아니라 동연이나 소강 등 여러 자치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우리 미술과 여기만 하면 학교생활 어디 어디서든지 선배들이 와서 도와줄거야 우리 미술과에 오라고 어머 컴오 이 사진은 뭐에요? 아 이번에 진행한 미술과 체육대의 사진이야 이때가 바로 선후배관의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CHNC 네 기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음 That's no no 미술과에는 미술과만의 과행사인 미션 임퍼서블이 있다고 선후배관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침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선배들이 그때 내 볼링 실력을 보고 이불 담으지 못했었지 그럴만도 해 공이 물러가는게 아니라 니가 골로 갔었으니까 하하하하 자 다들 이제 그만하고 한번 여기 봐봐 우리과 사람들 엄청 행복해 보이네 HAPPY 이야 우리과 분위기 너무 좋다 아니 여기 왜 모델별 사진이 있어? 이 패션감각 뭐죠? 정말 고통이 아닌데요? 너 우리가 미술과 아니겠니? 뭐 비주얼이면 패션이면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 어디 어디? 이야 이게 바로 미술과의 위험이다 광주교대 멋쟁이들은 미술과에 가보였네요 하나 이거 혹시 너야? 어? 아 맞아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족보 받는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잠시만 너 과탑 비결이 족보였구나 하 하 질켰네 너 우리 미술과 선배도 족보 쓸 줄 몰라? 나도 옛날에 족보 만들다가 쌍꺼피 터져봤다고 어? 쌍꺼피는 저런 논만 쓰다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미술과는 복잡한 저런 논문이 없어 대신 멋있는 전시회가 있지 아니 이게 끝이야? 걱정은 너노 뒷장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선배님 하이 H.I. 미술과 추천본 희원이에요